자 우리 8명의 멤버들 개별적인 매력을 보실 수 있는 포토타임이었고요 이제는 열심히 활동하셔야 되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갑이 걸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포토타임을 할 것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3 2 1 1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포즈 만나봅니다 3 2 1 왼쪽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포즈 가볼게요 3 2 1 이번 노래 첫사랑이 아련함입니다 아련한 포즈 마지막으로 정면보고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러블리가 생각하는 아련한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갑니다 3 2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또 저희 이렇게 직구준 여부에도 우리 러블리즈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러블리즈 한 벌만 앞으로 오셔서 우리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큰 목소리로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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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러블리즈 대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러블리즈를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고릅니다 생각하는 예쁜 포즈를 지금부터 기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뒤에 잠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 가운데 쪽으로 조금만 밀착해주실까요? 사실 저희 공식 포토타임은 쇼케이스 막판에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 잘해주셨으니까 먼저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포즈를 할지 작전회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러블리즈 워낙 또 뭐 워낙 사진 많이 찍어보셨으니까 자신있게 잘해주실 수 있을거에요 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순간 러블리즈의 모습 포토타임 정면 컵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즈 취해주세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좋습니다 미주왕 예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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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계속 포즈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만나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마지막 왼쪽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포즈에 자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또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